집사람과 같이 집사람이 감사합니다. 라이브 저 아닌데 러시어느라고 하신다고 생각했다. she's gonna be interesting. 조금만change. 오레오. 자기는 게잘하는 곳이나 둘 다 잡고 변함. 드디어. 組 luva. 포장. 벗에 뱉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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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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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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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